안녕하세요. 뚜보닝입니다. 오늘은 꿈까님께서 구매하신 4만 1100원치 동매물품을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성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떡매가 들어가는데 꿈까님도 떡매를 많이 구매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코코루키님 출처 퓨처리즌 대떡매모지가 이렇게 1,2버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대떡매모지인데 이게 뒤에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 집출처 모치 신상 어항 떡매모지 1권 그 다음에 육류원 입출처 떡매모지 1권 모치 한들기 떡매모지 1권 모치 원천 떡매모지 1권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키베언니 출처 다마고치 떡매모지 1권 모치 카드 떡매모지 1권 그 다음에 이것도 키베언니 출처 여운향 마카롱 1권 그 다음에 리트리 출처 부부치킨 떡매 1권 제출처 캡치 떡매모지 1권 제출처 블루베리 떡매모지 1권 호아루님 출처 부부베리 떡매모지 1권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는 이쪽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도 떡매가 들어가는데 요거 리트리 출처 두부 문방구 떡매를 총 4권 구매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또 4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4권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 코아루님 출처 두부 수분이 떡매를 이렇게 한 번 먹어보셨어요. 두부를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바나나 주소라 웨지 한 건 아니 한 세트 그 다음에 리트리 출처 까미 자판기 동호소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고요. 새우깡 코카 두 세트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출처 빵 베이커리 동호소 한 세트 그 다음에 빵하 출처 요론끼 한 세트 제출처 모찌 카페 동호소 한 세트 빵하 출처 개구리 제출처 호랑니는 두 세트 구매해 주셨고요. 리트리 출처 요런 모찌 동호소 제출처 요런 동호소 그 다음에 요런 출처 모르는 깐 네임드 같은 거 난 요런 수스티크는 두 세트 그 다음에 숟가락 나라랑 띠 이것도 하나씩 그 다음에 요런 샌드위티 동호소까지 한 세트 해가지고 총 요렇게 경매로는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는 일단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쿠폰 넣어드렸고 이렇게 먹거리를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먹거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육류하니 출처 요런 모찌 덩매도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난 요거는 키베하니 출처 삐까 동호소 그 다음에 제출처 요런 삐 울풍선까지 넣어드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꿈까님 구성이고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